아니 여러분 지금 전제시각 일요일 오후 11시 뭐 없어진거야? 뭐 없어진거야? 뭐가 없어진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아무튼 전제시각 오후 11시 26분인데 여러분 패시밀리 지금 3회만 좋아해서 자 그 바뀌었습니다 리치도 바뀌었어요 아니 이거 지금 내가 보는 기준으로 아직 3만만 조회가 안시켰거든요 근데 이거 다 됐다는 거는 이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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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만간 업데이트 한다는 그런 얘긴거거든요 야 씨 뭔지야 다음주가 아닌거야? 아니 바로 나오는거야 그냥?